짠! 애터미 헤어 신제품 소개합니다. 요거는 루트 바이탈 샴푸고 요거는 헤어팩입니다. 그리고 또 한가지 요거는 앰플입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사용했는데 샴푸를 써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어서 팩을 했어요. 샴푸 후에 깨끗이 헹궈낸 후에 이 제품을 머리에 두피에 바른 다음에 한 3분정도 이따가 헹궈냈구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앰플이에요. 앰플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. 요거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요렇게 요기 롤링 할 수 있는 볼이 있어요. 그리고 이쪽 보면은 요렇게 누르면 요기에 제품이 나와요. 요거를 두피에다가 이렇게 문지릅니다. 이렇게 발라요. 그러면 지압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액이 이렇게 두피에 묻어나니까 시원한 느낌이 옵니다. 그리고 특별히 모발 케어가 필요한 부분 또 가려움이나 그 다음에 탈모가 심한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을 해봅니다. 여러분 이 제품 궁금하시면 저 유정이에게 문의해주세요. 전화 부탁합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